날 떠날 수 없다는 걸 홍재민! 성공! 대단합니다. 대단한 대결이에요. 멋져요. 결승이에요. 멋집니다. 결승이에요. 두 분의 호흡도 참 멋지네요. 그렇죠. 선호배 간에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우리도 좀 격려해주면서 호흡 좀 맞추고 그래요. 세 분 준비하시고요. 룰렛 돌려주세요. 멈춰! 핑클 플로레임. 핑클 데뷔곡이에요. 그렇죠? 그렇죠? 이야... 어딜 가면 볼 수 있는지 알고 있어도 나갈 수 없는 건 아마 몰라보게 수척해진 내 모습 보고 놀란 가슴으로 걱정할까봐 날 두고 떠나갈 때 마지막 내게 했던 그대 기억으로 울지 말라는 약속 지킬 수 없을까봐 지킬 수 없을까봐 지킬 수 없을까봐 네 맘에 없던 그 모진 말도 조금 더 그댈 지울 수 없는 걸 난 알고 있어 언제나 그대 내 곁에 와 잠드는 걸 됐다! 아이빔! 참 늦게 됐네요! 자, 3분 나가시고요. 아, 두 분 나가시고요. 아, 조세현 씨 좋았어요. 어떻게든 챙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. 자, 두 분 준비해 주시고요. 룰렛 돌려 주세요. 하나, 둘, 셋 공천! 육박스 흥보가 기가 막혀! 원, 투, 쓰리, 고! 흥보가 기가 막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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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보가 기가 막혀! 알고 성민 동상을 나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 우리야 이 염봉철 안에 가면 산단 말이오 어ura! 결과났습니다. 안타깝습니다. 잘 안겻해서 아이비's, 레이드즈, 코드, 결승진출! 축하합니다! 선물이 쏟아진다! 열려라! 노래 mais! 아마도 많은 스타일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. 네. 천하의 아이비라도 딱 보고 뒤에 와서 계속 봅니다 올킬이 가능한 코너 상품 소개 들어갑니다 로고 청소기 김치와 만두 세트 홍상 세트 에어프라이어 핸디형 다리미 루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스마트워치 마지막으로 친구 청소기까지 준비됐습니다 바로 자 그럼 먼저 명품 홍삼 먼저 한 번 봅니다 준비됐죠? 힌트 주세요 마이크 대고 마이크 대고 자 코요테와 쿨 자 재경이에요 재경이에요 아귀대지 삼형제 자 이렇게 되면 이 팀은 기회 없어요 이 문제에 기회가 없어요 뭔 소리야 얘 왜 이래 오답을 말하는 팀은 이 문제에 기회가 없어요 들어가세요 한 번 틀리면 다음 힌트 볼까요? 자 어려워요 뭐야 저게 뭐죠? 정답을 외치시죠 정답을 외치시죠 정답 찬열이에요 찬열이에요 мо집사 네 ANGING